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어떻게 알았어? 놀래라. 빨랑빨랑 오지? 봤어 명예에서 내가 유일하게 잘하는 거잖아. 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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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랑빨랑... 아... 줄까? 네. 뭐야? 네가 왜 여기 있어? 뭐? 현장에 하나 모습 떠오를까 싶어서. 떠올랐어? 전혀. 너는... 너무 여기 있어? 너 찾으러...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. 나를? 혹시 이 시간에? 여기 있는 줄 알고? 삼촌 생각나서? 삼촌 대신에 원해 줄게. 나도. 홍준이! 어디 가? 머리 시키러. 넌... 살펴보는거. 설마 내가 처음나서 별론이 있었는데 떨어지는 거 아니겠지? 아... 그러다 심장평가 하라니까. 하... 머리 터지게 공부하나를 여기 비식할게 없어서... 아... 그럼 나도... 살 시켜 볼까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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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먼저 가야지 죄송한데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내 룸매를 왜 그렇게 가지? 고마운 게 있거든 나 잘했잖아 그니까 상대 옆 해줄 필요가 없다고 이제 주변룸 같이 맞춰보자 네, 괜찮겠어? 영상 찍어서 올리면 안 괜찮겠지 나 개박살 났지도 몰라 내 마음을 빚을 수 있는 기분인데 내가 빚고 못 사는 것 같냐? 내 마음을 빚고 못 사는 것 같고 그니까 내가 너의 모습을 빚고 못 사는 것 같고 척을 아래스 Prim천이